출시 하죠 당연히 왜 안 하겠어 뭐 이거 뭐 큰 거북이가 나오나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뭐냐 이거 저 한그라까지 됐는데 어어 진심 왜 그럴까요 어어 왜 그럴까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나온다고 한들 먹을 수가 없 있죠 저거 궁금하지 않지 이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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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그라까지 해주는 건 고맙지만 사실 크게 큰 의미가 없는 게임이긴 했어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사실 뭐 RPG 게임 같은 건 한그라 대야 되는거지 뭐 아 이거 왜 점프가 왜 이렇게 낮아 장난 방금 뭐지 저거 뭐였는지 궁금했다구요 그럼 버섯 같은 거였겠죠 지원 어우 법사까지 마지막까지 책 나오지 말거라 아 이러지 말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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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미안하다 요시야 널 살리고 싶었지만 부족했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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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위치를 밟으면서 문 들어가 문이 아니라 파이프 세이브를 했죠 어 세이브를 했지 다이케 어어 에 어어 이케 이케 쏘지마. 아 아파요. 길을 열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거 근데 어떻게.. 어 내가 그냥 클라우카 뺏어 타면 돼? 근데 이 파이플 꼭 들어가야 하는 건가? 이거 지금 첫 번째인가요? 두 번째인가요? 베비? 두 번째인가요? 두 번째인가요? 그렇죠? 이렇게 바깥 구경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거죠? 하? 왓? 왓? 잠옷. 그래도 가는 중이잖아. 쌩이 가는 거잖아. 그럼 볼 길 없잖아. 아니 쌩이 가는 거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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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라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버섯이랑 보너스는 챙겨줄게. 뭐 이런 느낌? 제발. 제발. 나 쩜. 나 쩜. 지지각. 잠깐만요. 내가 널 꼭 잡아야 하니? 일단 친구들을 오른쪽. 잠깐만. 오케이. 알아서 가네요. 오른쪽은 유인하려고 했던 건데. 못 참아. 오케이. 티티티티티티티티! 슬라이 슬라이 스타먹었으면은 시간이 됐으려나? 어후 잠깐만요 히든 잠깐만요 파워 터뜨리면 나도 죽는데요 아 네? 파워를 못 터뜨리는데 이러면? 안 터뜨려도 되는거잖아 그냥 있는거잖아 오케이 이게 네모칸이 히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부터? 어? 가지말지? 이럴 밟자마자 스피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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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좀 이거 높게 높게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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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수 없는거잖아요 맞을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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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린 제이 이게 근데 히든이 있어서 쉐를 밟아야 된다는 거지? 물론 무적 시간도 있겠지만 괜찮은데? 뭐 하자는 거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 그냥 던지고 내가 점프하는 게 훨씬 더 안정 쪽이야 아 그렇죠 오케이 던지고 쉐밟 히든 이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래 그래 그거야 렌즈가 아니라 스피드로 갈 수밖에 없었구요 끼는 거 맞니? 아니 이거 왜 만들어둔 거냐? 올라갈 수가 없잖아 굳이 왜 이걸 만들어놨지? 꼼수가 있구나 그런 거였구나 야 22초 기계 맥히네 진짜 조금이냐 놀자 주이스 정hard 응 아 이케 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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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스 나이스 씁쓸하다 그래도 기록은 나왔네 그나마 나았군 그나마 나았군 그나마 나았군